광주시가 호국 보은의 달인 6월을 맞아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6일 오전 10시에 낸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광주 백범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과 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나라사랑체험마당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25일 오전 10시 빅골시민문화관에서는 6.25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해 강주에서 10여개의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시는 행사를 경건하고 안전하게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7일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일대에서 보후문화 피크닉이 개최되며 이 밖의 다양한 행사 일정은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원하신 분들을 기르는 시간을 갖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흘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배추 vlog 공원 하 그렇 감사합니다.